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신에게는 아직 117발이 있어 아 가자 이걸로 갈게 이거 요걸로 요거 이거는 몇번 뽑는거니? 이거 몇번 뽑는거야? 1법이야? 아 제발 이 이 황금길에서 황금을 얻게 하소서 제발 이 황금길에서 황금을 얻게 하소서 제발 으으으 아씨 아씨 그렇다면 이걸로 간다 아 반다이 성림돌 진짜 나랑 한번 친하게 지내자구요 반다이 성림돌 우리 메일로 자주 소통하잖아요 반다이 성림돌 반다이 성림돌 우리 친하잖아요 그쵸? 메일로 소통도 많이 하고 반다이 성림돌 아주 가깝잖아요 반다이 성림돌 우리 가까운 사이잖아요 반다이 성림돌 우리 친한걸로 알고있는데 배신 띄는 오오! 아씨 아 소바마스크를 주던지 아아 진짜 짜증띠다 진짜 계속 갑니다 가요 가요 이거 보자구 아 방금 좀 뭔가 신샷의 풍채가 풍겨가지고 느낌 좋았는데 아 오성띠 나왔네 오성띠 자 계속 갑니다 될 때까지 한다 아냐아냐 짱훈이가 닌텐도 스위치 줄대잖아 얘들아 짱훈이 닌텐도 스위치형 받아야지 그래야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하지 않겠니 얘들아? 난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할거야 난 너네랑 같이 포켓몬 방송하기 위해서 갈거야 오오오 제발 아씨 아 진짜 부룩띠씨 아 진짜 아 부룩띠씨 와 쌍부룩 야 쌍부룩띠 미쳤냐 진짜 쌍부룩 아 진짜 쌍부룩띠 아니야 신에게는 아직 아홉 발이 남아있습니다 아 제발 진짜 야 깃발을 도대체 땅에 몇번을 꼽는거니 진짜 아 진짜 아 왠지 내가 이렇게 나오니 수요일이냐 오늘? 계속 나오네 아주 아 아 아 아 씨 와 진짜 반다이 진짜 너무한다 어 뭐 잘못했네 이씨 내가 요즘 같이 메일로 소통하고 아주 좋은 사이인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이 부륵 받으려고 내가 현질 아 현질 한번 할까 그냥 1뽑이다 오 1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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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1뽑 안다이 성님들 저랑 친해져요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아 아 어 레일리 있었다 명왕 성님 오셨네 나쁘지 않긴 해 아 레일리가 명왕이거든 아 아 이거는 조졌다 아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진짜 답 없다 9,900원 해야돼 만원 현질 하면 10%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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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아 아 아 아 아 10%네 예? 왜그래 나무 단엔 왜이래 나무단은 왜이래 나무단은 왜이래 나무단은 왜이래 FFF 아 아 간다 얘들아 영상이 빨리 좋아요 다 눌러 좋아요 빨리 눌러 다 빨리 좋아요 바꿔 하자 누른다 하나 둘 어 뭐야 건너뛰게 눌렀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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